동서울대학교 이 우측에 동서울대학교 입니다 동서울대학교에서 서울쪽으로 나갈게요 여기는 성남입니다 경계점이죠 여기가 이제 복정동이 송파하고 서울 송파하고 성남하고 경계점 경계점 공계를 정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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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 막히지 말고 들어와 얼른 들어오라고 바람불이네요. 불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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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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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